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건 안전 하나예요. 숟가락으로. 안전을 조금이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는 실천을 안 했습니다. 제가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끝내고 이렇게 소감을 하는 시간은 나고 제가 요거는 우리가 이 친구씨가 있습니다. 제가 고맙습니다. 제가 고맙습니다. 요거는 사장에서는 제가 딱 하나를 느낌도 있어요. 에이저피로 나누고 정상을 내려놔야죠. 그러한 그 5분, 10분 사이에 앞서서 저희 하단한테 정상을 갖다 내리면서 30대 중반대는 여자가 내가 스님하고 떨어져 죽었어요. 산미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그 와중에 한 시간 어느새 머물렀어요. 말로산장에서도 머물렀고 헬기 그런 거 있었고 거기 산악구조대들이 와서 저 앞서서 물었고 상황이 안 됐어요. 그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... 오광장과 갈대에 다가서 삼장면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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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